빨리 증가하네요.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네요. 저는 이렇게 돈 문제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게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를 대체하는 그런 전문의 중심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10조 원을 투입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돈이 어디서 올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세금 수입이 다 펑크가 나가지고 작년 때 한 33조 정도 펑크 났고 이번에 33조 펑크 난 것을 조정했는데도 또 그게 30조 정도 더 펑크가 났으니까 법인세 수입이 줄고 소득세 수입이 줄어들었으니까. 이제 문정부에서 지금 윤정부에서 하는 것이 전부가 다 돈으로 메우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게 되면 이 의료비 지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의료비 총지출이 2013년도에 62조에서 120조까지 늘어난 겁니다. 이게 다 국민들이 지불한 거라고요. 건강보험공단에 지불한 것이 38조가 79조까지 늘어난 겁니다. 건강보험을 얼마나 여러분들 방만하게 운영했는지 알겠죠? 건강보험의 이런 급여 대상이 돼야 되지 않았던 부분을 다 선심스러워 풀어준 겁니다. 문재인 케어라 해가지고. 이러한 나라가 이런 근사가 되겠습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한 것 외에 병원에 가면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 12조에서 23조까지 늘어난 겁니다. 노인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늘어난 겁니다. 두 배 정도 늘어난 겁니다. 거기다 이런 실손보험 같은 걸 다 합치게 되면 비급여 본인 부담금. 실손보험은 포함이 안 됐겠네요. 비급여 본인 부담금이 6조 정도 늘어났네요. 이 자료가 실손보험과 같은 건 포함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국민들이 치른 겁니다. 국민들 부담이 62조에서 120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노후 지내시는 분들이 자주 남긴 글을 보게 되면 건강보험료 지불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대로 나오네요. 60조 지불하다가 120조를 지불해야 돼요. 10년 동안. 그럼 산술적으로 2022년부터 2032년까지 240조 그 돈이 어디서 나올 거냐 이야기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공의 수련을 그만두더라도 반드시 군의관으로 가야 되네요. 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하늘에서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 외에 별도로 또 실손보험 강물을 들어가지고 나갈 겁니다. 국민들이 엄청난 부담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돈이 다 어디로 갔냐 이야기죠. 이 많은 돈들이 어디로 갔기에 여러분들 그렇게 필수으로 이루는 숫가가 낮아 그렇게 아우성이냐 이야기죠. 누가 이걸 다 먹었냐 이야기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문제가 큰 겁니다. 이렇게 나는 이거 보면 경제학으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표를 보면 이런 뭘 보는 거 아니에요. 돈을 보자는 돈.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걸 보자 않습니까. 국민들이 60조 여러분들 치르다가 10년 만에 120조를 여러분 국민들 지갑에서 의료비 지출이 나갔는데 그렇지만 필수으로부터 숫가가 낮아가 그렇게 아우성인데 도대체 돈을 어떻게 관리했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관리해가 여러분 60조가 따블이 돼버렸는데도 지금도 이 야단이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표보고 저는 얼마나 여러분들 한심한지 도대체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 이야기죠. 도대체 나라의 돈을 어떻게 낭비를 해 가지고 얼마를 더 거두어야 여러분들 여기다 실손보험과 이름 합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경상의료비에는 건강보험 외에 개인이 지불했던 실손보험료까지 다 합쳐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OECD보다 넘어선 겁니다. 넘어서 가지고 얼마가 됐는가 하는 게 여러분들 2021년도에 경상의료비가 180조 GDP 대비 8.8%에서 2022년도에 200조 지금은 200조도 넘어갔겠죠. 한 200 몇십조 안 되겠습니까 의료비 지출을 여러분 국민들이 200조까지 내는 겁니다. GDP 대비가 여러분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자료를 한 번 소개해 드렸죠. 2022년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OECD 평균을 넘어서기 시작했다는 것. 이 의료비 지출 통제 부분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되겠네요. 이렇게 이름도 의료비 지출이 급속히 늘어나 가지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여기에는 문재인 케어 같은 게 크게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빼먹고 저기서 빼먹고 다 빼먹는 겁니다. 여기서 빼먹고 이놈이 빼먹고 저놈이 빼먹고 그냥 갑두리가 빼먹고 얼순이가 빼먹고 다 빼먹은 거죠. 그래 가지고 이런 상태에 국민들에게 건강보험료 더 내라고 어떻게 할 겁니까 60조에서 120조를 내는데 건강보험 지출 관련해서 사람들이 건강보험 공단이 부담한 거 본인이 부담한 법정 본인 부담금 치료를 받았을 때 비급여 본인 부담금 다 합쳐가 여러분들 10년 만에 따불이 된 겁니다. 60조가 120조. 여기다 여러분들 일본 국민들이 또 실손보험을 들어 가지고 했으니까 그거는 200조를 넘어선 겁니다. 보약도 여러분들 다 처리해 주고 뭡니까 그렇게 하니까 기약업 수준 늘어나는 거죠. 행편마추가 못 살면 그러면 그냥 자식들하고 죽을 고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 딴 게 없잖아요. 이런 상태는 이런 국민들한테 건강보험료 더 내라고 어떻게 할 겁니까 60조 이러면 120조가 늘어났는데 참 큰일이네 큰일 아마 경상의료비는 제가 볼 때는 이 경상의료비가 실손보험 같은 걸 다 합친 액수 같아요. 200조를 넘었었네요. 참 아무리 고령화가 진행됐지만 몇 년 만에 이렇게 뭐죠 이 OECD 평균 보시기 바람면 되게 통제가 되잖아요. 이 9.5%는 아마 코비드 같은 것 때문에 발생했을 것 같고 대개는 8%에서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이런 국정운영을 보는 그가 제가 여러분들 이 숫자를 볼 때 어떻게 보느냐 대개 GDP 대비 한 8% 정도가 OECD 같은데 평균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은 나라 보시기 바랍니다. 6.7, 7.1, 8.2, 9.6%로 올라가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러면 자원을 낭비하는 겁니다. 결국 터지고 나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맛이 간 것 같아요. 국민들 부담이 굉장히 늘어났네요. 이러니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죠 이렇게 60조에서 120조니까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지갑에서 다 나간 돈일 겁니다. 60조에서 120조 첩약 보험이 되니까 탕약도 보험해 주고 이거 정말 참 어떻게 이렇게 정신들을 못 차리는지 나는 참 우리나라를 보면 참 딱한 게 어떻게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찌리냐 이야기예요. 나중에 돈이 없으면 돈 구워러 가니까 외환위기 때 한 번 경험해 봤으면 됐지 않습니까 보신탕 개도 60만 원 준다니까 기가 차들고 먼저 보신탕 개 60만 원 주니까 부족하다 여러분들 뭐죠 올려달라는 거 아닙니까 정신나간 사람들인 겁니다. 어쨌든 가만 보면 이게 한국 사람들인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에 좀 울적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방송 여러분들 마무리하고 내일 새 방송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이름 간단하게 강구 하나 드리고 이제 오늘 방송 토요일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름 없이 삐또 없이는 미국 선교사들의 일대기를 주요 인물들은 거의 다 망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선교사들이 얼마나 내안했는지 언제 많이 왔는지 그 활동기를 보면 우리가 참 도움을 많이 받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잘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왜 한국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 없이 이렇게 망한 이데올로기를 추종하고 나라를 역주행하는데 그렇게 열심일까 그런 생각 때문에 쓴 책이 좌파적 사고 왜 열강하는가 이런 책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서부의 아주 대표적인 주인 애리조나의 대단히 중요한 지역들을 불러보고 이렇게 남긴 기행기보다 훨씬 더 깊숙이 내용이 깊은 그런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4년 정도 투자를 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가지고 결국 이제 뭐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 그걸 덮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노력했지만 속의 성과는 거둘 수가 없는데 그 내용을 이제 이렇게 낱낱이 기록으로 남긴 것이 도독놈들 시리전거입니다.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주신다고 생각하시고 도독놈들 시리즈를 많이 이렇게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편해지는 않았지만 정말 잘 쓴 김동주 박사가 쓴 세계사의 신지평을 연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여러분들이 가을에 독서하신 분들 한번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세 주제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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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